보건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 접종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부스터샷을 통해 백신 효과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늦여름 또는 초가을 무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측은 1년 안에 세 번째 접종 가능성을 시사했고 모더나 측도 3차 접종분 제공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앤소니 파우치 소장은 3차 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여름 끝 무렵이나 초가을쯤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임상 3상 시험 시작 1년 무렵 항체가 언제쯤 안전한 수준인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차 부스터샷 접종 시기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제약사가 아닌 보건 당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인의 절반이 한 차례 이상, 4명 중 1명은 두 차례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이 3차 접종 결정이 내려지면 세계 각국의 백신 수급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공동으로 23억 달러를 투자해 테네시주 스프링스 이래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G와 GM은 지난 16일 테네시 네슈빌에서 투자 발표식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투자 발표식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김종현 사장과 GM의 메리 벨라 사장을 비롯해 빌 해커티 연방 상원위원, 마샤 블랙번 연방 상원위원, 빌리 테네시 주지사와 밥 롤프 테네시 상무장관, 그리고 김영준 총영사 등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종현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은 주행과 전기차 확대에 적극 나서 미국 그린 뉴딜 정책에 성공해 기여할 것이라며 배터리 생산뿐만 아니라 R&D부터 제품 개발 및 원재료 조달까지 미국 내에서 차별화된 안정적 공급망 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G와 GM 양산은 이번 투자를 통해 테네시 지역에 1,3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건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와 파트너인 GM의 전기차 확대 계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주에틀란타 총영사 관측에 따르면 김영준 총영사는 이날 롤프 테네시 상무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테네시 진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한국과 테네시 주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7일 한인이 운영하는 텍사스주 뷰티 서플라이 매장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후 한인 여성 김 모 씨를 폭행한 20대 흑인 여성이 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대배심은 해당 사건이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했으며 가해자 24살 키언드라 영을 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킴 오그 해리스 카운티 검사는 가해자는 증오 범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더욱 강한 형량이 선거될 것이라며 인종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것은 문화적 다양성에 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보건 당국이 부스터샷을 거론할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듯하면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월 1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243만 7,979명, 누적 사망자는 58만 1,311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4만 8,20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655명 증가했습니다. 주별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6만 9,590명, 누적 사망자는 1만 7,2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61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61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21만 5,571명, 신규 920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기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5,282명, 누적 사망자는 1,048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9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503명, 누적 사망자는 1,25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0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9,671명, 누적 사망자는 94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32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6,803명, 누적 사망자는 90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24명,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4,772명, 누적 사망자는 43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9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귀내카운티 빌 애킨슨 동물보호소는 19일 입양을 기다리는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들을 업로드했습니다. 보호소는 방문 전 온라인 예약 신청을 통해 반려동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정오부터 6시까지, 금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보호소에 도착하는 모든 동물은 마이크로칩이 있는지 스캔한 다음 소유자가 잃어버린 애완동물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3일 동안 보관됩니다. 모든 입양 또는 위탁은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맥도날드가 방탄소년단 BTS와 손잡고 BTS 세트를 5월 26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레시피에 영감을 받은 BTS 세트는 방탄소년단이 좋아하는 10조각의 치킨 맥러갯과 프렌치 호라이를 스위트 칠리, 케이준 소스, 음료와 함께 담은 구성입니다. BTS 세트는 한국, 미국, 캐나다 및 브라질을 포함해 6개 대륙 50여 개국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2019년 4월 방탄소년단은 50년 만에 12개월 동안 빌보드 200차트의 세계의 1위 앨범을 차지한 비틀즈와 몽키스에 의한 세 번째 그룹이 됐습니다. 제7회 옴스테드 플레인에어 인비테셔너리, 애틀란타 히스토리 센터와 샤토엘란 와이너리 등 애틀란타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4월 25일까지 열립니다. 플레인에어는 플레인에어를 아고도 불리는 외광파 화풍을 일컫는 말로 19세 중엽 프랑스에서 일어난 옥외의 자연광선과 대기를 중시하는 화풍입니다. 이번 옴스테드 플레인에어 인비테셔널에는 34명의 미국 내 가장 저명한 플레인에어 화가들이 참여를 결정했고, 이들의 작품들도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회 이외에도 이번 한 주간 직접 페인팅을 해보는 체험 등 여러 이벤트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틀란타 유나이티드가 시즌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올랜도의 홍구장인 익스플로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즌 첫 경기에서 양팀은 모두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득점은 없었지만 양팀은 서로 11번의 슈팅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의 다음 경기는 이번 주 토요일 홈 개막전으로 시카고 파이어를 상대합니다. 이상으로 4월 1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